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시자들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자기들 편을 들어줄 거라고 착각을 한 그런 그지같은 며느리들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건물주 시어머니는 줄 생각이 아예 단 하나도 없는데 지 혼자 어떤 집을 받아야 할지 김치국 오지게 처마시며 고민하는 며느리 원제 시댁이 해주는 집 문제 걱정인데요 저희 남편 직장 때문에 태국에 들어갔다가 제가 임신을 한 사실을 알고 다시 들어옵니다 첫 아이라서 외국에서 낳을 자신도 없고 또 주변에 가족들도 없으니까 게다가 비행기 표도 그래요 물론 다른 곳보다야 싸긴 하지만 이래저래 왔다갔다 또 돈 많이 들고 몸에도 안 좋고 비용도 끓고 아무튼 입덧도 너무 심하고 해서 다시 서울행 하거든요 저는 먼저 들어왔고요 다음 달 중순에 남편도 따라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할 집을 구해야 하잖아요 사실 저희 시댁이 4층짜리 건물이라서 태국에 가기 전에는 3층에 살던 전세 세입자들 내보내고 저희한테 주시길래 거기서 살았는데 그거 다 정리하고 태국에 갈 때 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딱 천만원만 지워주시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가라 이러면서요 물론 티는 안 냈지만 속으로 어찌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아니 우리가 그지야? 물론 저희 시어머니 평소에 너무너무 좋은 분이긴 해요 하지만 그때는 진짜 정말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1억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집도 끓고 저도 끓고 다들 마음 상해 있었는데 어쨌든 여차여차 해가지고 다시 서울에서 집을 구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저희 시어머니가 어떤 집을 구해 주실지 그게 무척 걱정됩니다 태국에 있는 신랑 태국 집 정리하고 회사 일까지 다 처리하고 다시 한국 들어오는데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다고 하길래 그냥 저랑 어머님이랑 알아서 집을 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되니까 좀 걱정이 많이 돼요 물론 그래도 지금 저한테 아가도 생겼고 그러면 짐도 많아질 텐데 태국 갈 때 천만원밖에 안 주신 소금쟁이 우리 시어머니 이번엔 도대체 얼마짜리 집을 얻어주실지 설마 아직 3층 비었다 여기 들어가라 이러는 건 아니겠죠 아닐 거예요 근데 솔직히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냥 제가 정당하게 어떠어떠한 집을 원한다 이거 사주세요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해도 될까요 그렇다고 제가 엄청나게 말하는 걸 바라는 사람도 아니고요 집을 뭐 아예 새 걸로 사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희 새 식구가 살 수 있는 깨끗한 아파트 전세면 되거든요 하... 우리 친정에다 손을 빌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시어머니 건물주이긴 하지만 손이 너무 작고 자식한테 막 퍼주는 그런 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저희 신랑은 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에이 그냥 엄마 사정대로 주시는 대로 알아서 살아야지 뭐 이런 소리만 해대는데 이런 태도 너무 그지같고 어이없어요 제가요 좁고 어둡고 지저분한 집은 정말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시댁 3층도 싫어요 어머님이랑 가까이 사니까 진짜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맨날 그래요 아이고 돈이 없네 돈이 없다 이런 분한테 뭐라뭐라 대놓고 요구하기도 그렇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의 손주를 가졌는데 낳아드릴 건데 설마 좁고 더럽고 어두운 집에서 아기를 키우라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저 어쩌면 좋을까요? 설마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머님이 막 이상한 집 구해주는 건 아니겠죠? 어쩌면 좋을까요?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이거는 미친 건가 도른 건가 김칫국 오지네 진짜 그러니까 느그 친정에는 손을 벌릴 수가 없고 시어머니한테는 정당하게 말을 한번 해보겠다 이거 아니야 지금? 아니 도대체 어디가 정당하다는 거야 뭐가 정당해 너 혹시 니네 시어머니가 그 건물 살 때 지분을 좀 넣었냐? 어? 그래서 이렇게 당당한 거지? 그렇지? 어 2번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누가 보면 돈 맡겨놓은 줄 알겠다 얘 3번 야 이 그지 같은? 야 니들은 돈이 하나도 없냐? 니네 친정에 돈이 없냐고 아니 성인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부모가 반드시 돈을 쥐어줘야만 집을 얻을 수 있다 이거야 지금? 헐 4번 아이고 저 시어머니 누군지는 몰라도 진짜 불쌍하네 머리 텅텅 비어있는 것들이 결혼하고 애를 낳는다니까 허허 야 이 년아 너 시어머니한테 돈이라도 뭐 왕창 맡겨놨냐? 시댁이 적금이 여모여 아니 그리고 너가 친정은 뭐하냐? 내 생각에 이 여자 친정이 좁고 어둡고 지저분한 집일 것 같아요 5번 미친 누가 보면 시어머니한테 돈 맡겨놓은 줄 알겠네 전세 세입자 내보내고 니들을 받아준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다른 전세자 구해서 얻는 이자 소득 생각하면 이것도 스니네한테 엄청 지원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스니네 너무나 돌대가리라서 이런 걸 아예 모르고 있었나봐 모르나봐 아니 그리고 니들 나갈 때 천만원 현금까지 쥐어준 거면 아들 가진 부모로서 할 도리는 다 해준 거 아니냐? 그러나 니네 친정은 뭐 얼마나 해줬는데 아니 그리고 외국에 니들이 나갔다며 그런데 지들 멋대로 돌아오더니 이젠 집을 또 내놔라 그 할머니 며느리복 진짜 오지게 없다 6번 아니 왜 시모한테 지롤이요 니네 엄마는 뭐하는데 혹시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하루 보러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인 건가? 어머님은 어쩜 이렇게 말을 이쁘게 하세요 나 완전 감동받았는데 좋아요는 왜 두 개씩 못 주냐 7번 얼씨구 너는 뭐 뇌를 퇴국에 두고 왔냐? 그래서 막 핵가닥 돌아버린 거야 뭐요 부모가 도와줄 형편이 안 되면 너 그 부부들끼리 합심해가지고 대출을 받든 아니면 싸구려 월세에 들어가 살든 그렇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어? 집? 8번 아니 대한민국 몇몇 그지같은 며느리들 보면 자기 시부모는 오지게 싫고 불편해하면서 또 그런 당신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더라고 또 이렇게 돈이 안 나오면 서운해하다는 거 너무 그지같아 내 몸 갈아가지고 손주내주는 건데 그게 뭐 어때서? 갈긴 뭘 갈아 너를 몇 돈에 갈았냐 미친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지 며느리만 빼고 자기들끼리 해외여행 저는 27개월 된 남아를 둔 임산부위입니다 결혼 3년차 다름이 아니라 내년 초가 저희 시어머니 칠순 생신이라 그걸 기념으로 온 가족이 일본 여행을 가기로 했다고 신우 언니한테 지난 여름에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두 달 전에 경비는 신우 언니의 남편이 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싸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음으로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네? 이래가지고 너무 설레고 좋았는데 이게 또 그래요 둘째가 있으면 앞으로 더 못 갈 것 그게 뻔하잖아요 애들 케어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게요 지난 여름에 나온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언제 어떻게 가는지 아무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남편을 시켜가지고 신우이한테 물어봤더니 봄에 가지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요? 내년 3월이면 제가 출산 예정인데 그러면 못 가는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냐고 지금 가자고 한번 졸라봐라 했더니 신우이가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올케 임신해가지고 거기 가겠냐? 이런 소리를 했다는데 이거 생각할수록 너무 속상하고 기분도 그지 같고 그래요 이거 혹시 제가 이상한 건가요? 지 말 맞다나 제가 임신한 거 알고 있으면 그걸 좀 앞담겨가지고 지금 가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요 12월 전에만 가면 얼마든지 임신을 했다 해도 갈 수 있거든요 아니 임신한 며느리는 당연히 이런데 안 가는 건가요? 이럴 때만 며느리만 남인 거냐고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싶어가지고 너무 속상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아 참고로 저희 남편도 못 가는 거니까 남편 욕은 하지 마세요 며느리만 빼고 가려고 하는 게 시댁의 목적이라서 제가 제목도 며느리만 빼고 여행 이렇게 쓴 거니까요 남편이야 속으로 가고 싶겠죠 근데 내가 못 가니까 할 수 없이 어거지로 안 가는 척 하는 거 같아요 댓글 1번 아니 이건 또 뭐야 이건 가족 여행이 아니라 그냥 딸이랑 사위가 엄마 장모님 모시고 가는 여행 아닌가? 어? 생신 기념으로? 댓글? 그렇죠 이게 정답이죠 상대방 입장을 진짜 단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고 이해를 했다면 아니 그랬다면 이해를 바로 할 수 있는 거야 2번 그러니까 공짜 여행할 생각으로 가족 여행이라고 우기는 거네 그치? 2번 아니 지금 공짜 여행 못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이 난리냐 지금? 헐 당신 아들도 못 가는데 무슨 며느리까지 특히나 어린 아이도 있고 너 또 임신 중이라며 그럼 그 아이는 도대체 누가 돌봐주냐? 무엇보다 시어머니 칠순 기념일이면 어머님 당신이 주인공이지 너 또 있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눈치 좀 챙겨요 이 아줌마야 3번 야 이 미친 야 너 그 시어머니 칠순에 맞춰서 가는 건데 그걸 왜 며느리 너한테 맞추니 어쩌니 이런 소리를 해대냐? 어처구니가 없네 4번 아니 시누이가 또 사위가 자기 엄마 생신이라 자기 가족들이랑 엄마를 모시고 가겠다는데 왜 남인 며느리인 네가 오알고 왈부세요? 이게 그렇게 거지같고 억울해? 그래서 미쳐버리겠어? 할 수 있는 시장 같이 가자고 하면 힘든 임산부 끌고 간다고 칠해 또 지 빼놓고 가면 나도 갈 수 있는데 따 시켰어? 이러면서 칠해 아니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야? 이 거지같은 며느리들아 8번 아니 이건 또 뭐야 이 독특하게 미친 사람은 뭐냐고 야 니가 거기로 왜 가? 너는 낄낄빠빠라는 말도 모르냐? 어? 어이구 9번 그럼 쓴이네가 12월 되기 전에 시어머니 모시고 다녀오면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너 안 데리고 가면 가까운 일본도 못 가고 그래요? 그지같네? 10번 이거는 시어머니 칠순 여행이지 니 태교 여행이 아닙니다 그리고 니 남편도 안 간다면서 어린 애 데리고 거기다 홀몸도 아닌데 도대체 뭔 구경을 하겠다는 거야? 솔직히 나도 그래 시자라면 엄청나게 싫어하는 며느리 입장이지만 이런 거지같은 것들은 꼭 이럴때만 가족이지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뭐가 됐든 11번 다른 거 다 떠나서 글 수준만 봐도 그래요 너무 쪽팔리고 거지같아가지고 절대 못 데리고 가겠는데? 12번 당연히 시자 욕할 줄 알았는데 반응이 이따위니까 조만간 펑 하고 글이 사라지겠네 내 말이 맞지 이년아 이걸 보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꼭 제때 제때 챙겨 먹어야 할 약을 안 처먹은 느낌이고 또 하나는 절대 손도 대지 말아야 할 약을 처먹은 느낌이랄까? 뭐 그게 그거지만 어쨌든 이거 말고 더 좋은 의견 있으면 여러분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